저희gga 1. 편지 수도권 친구는 투모니터라서 채팅창 발원에서 ο 그래 맞어 ушкиberry 아 너무 팩트였나? 팩트 풍력하지 마 자 들어오세요! 게임 킵시다 여러분들 루압 루압 뭐야 뭐 먹었어? 무슨 커다란 물방울 이런 걸 너 따라한건데? 난 그렇게 멍청하게 안했거든 저기요 너 따라한건데 너 따라한건데 쟤가 무슨 그런 뭐 먹었니? 저기 적당히 안 믿어 그 정도의 개짓거리에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뭐 먹었니? 안 넘어갑니다 안 속아요 언니끼리 먹는을 속내고 다 잘한다 그래 맞아 그런가봐 무슨 영화 화면 보는 것 처럼 보겠네 자 그러면 오늘의 피워방 We lead to go deeper 완전 괜찮은데? 네 통칭 잠수와 함께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렛츠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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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오늘 멤버들 웬만해서 아이템 같은거는 밑에서 얻었으니까 무조건 맨치드는게 좋더라구요 네 저는 사람들입니다 가그후즈 랭몬 개구멍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은 저쪽에 저 뉴비 두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 신비 빙빙 빙빙 신비 빙빙 자 오른쪽으로 다 오시구요 2 누르면 문을 열수있습니다 다 제일 처음에 보시는 이곳은 바로 E를 누르면 아시겠지만 이 배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좌우로 왔다가 딸 수 있고 이렇게 E를 누르라고? 네 E 근처에 와가지고 E를 누르세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를 수 있어요 후주님도 한번 해보세요 후주님도 해보세요 이쪽 와가지고 E 눌러가지고 네 되죠 지금 아직 저희가 기어 아 전력을 안 넣어가지고 앞으로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네 자 여러분 왼쪽 오세요 아 오랜만에 풀스크린 게임하니까 자 기관장 왼쪽으로 자 다들 이리로 오세요 여러분들 멍청이들아 E 들면서 나오라고 문 어떻게 열어? E가 거의 활성학기라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거 알려주세요 기관장님 네 자 여러분들 왼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저희가 밑으로 들어갈수록 심해가 되기 때문에 어두우니까 불을 키는 용도구요 그리고 이거는 에 몬스터들의 공격을 대비해서 실드가 Q를 눌러보시면 알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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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를 눌러보시면 Q 넣으시구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전력만큼 우리가 사용할수 있는 겁니다 총 Q로 하다 알겠나 Q 이익 안되면 이 게임을 할수 없다 Q 캡틴 Q 아 그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세요 아래 오른쪽 폭탄 폭탄 열어주세요 폭탄 네 폭탄 한 번 올려놓겠습니다 아니 이제 뭐냐면 폭탄을 이렇게 들고서 이 안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도전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줄로 올려보시면 여러분들 사진을 볼 수 있어요 줄로 적어 형님 보죠 20대5 스페이스바 차 본체도 뒤로 가네 네 넉백이 있습니다 미사일은 공짜? 공짜입니다 미사일은 계속 무한정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해가지고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사해주시구요 나 쏴볼래 쏴보세요 어 왜 세개까 이렇게 아까 여러분들 말했듯이 여기에 전기를 세개를 넣으면 이렇게 세개까지가 됩니다 천탄창이 이런식으로 누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다 발사하죠? 누구냐 자 그러면 이제 항인할겁니다 여러분들 역할분담을 할건데 자 우선 네 여러분들 저는 선장이니깐 넣어놔 넣어놔 2로 저는 왼쪽 위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머지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와 오른쪽 아래를 맡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둘이 하실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주님이랑 랭몬님 일로 오세요 아 그리고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되는데 이건 저희 왼쪽 위에 체력있죠 왼쪽 위쪽에 보면 네 10이 있죠 이렇게 0이 되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놓으면은 초당 2초당 1씩 차요 나중에 비용할때만 자면은 된다 한 명씩만 누워줘? 한 명씩만 누워줘요 동시에 안 누워지구요 그리고 또 할일을 여러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 밑으로 오세요 님들 우주님 랭몬님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엉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명이 총Two 잡고 한 명을 총알 넣는 작업을 할겁니다 둘 중에 하실 분들 좀 정하십시오 난 총 넣을래 그러면은 랭몬님이 발사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랭몬님이 계속 총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충실한이 잠수암의 부품이 되는거에요 우리가 Q로 눌러서 박수를 보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어떻게 여는거야? 이거 말했잖아 후진아 장전돼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발사를 해야지 더 윗칸 어떻게 하냐고 아 어떻게 여느냐 아까 설명해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로 오십쇼 다시 자 여러분들 아까 말했듯이 일로 오십쇼 여기 오시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전력을 넣으면 될수록 하나씩 늘어난다 그겁니다 오른쪽으로 다시 가보실래요 오른쪽으로 가보실래요 제가 전력을 하나 넣겠습니다 이걸 또 알려줘야 되네 이렇게 하나 넣으면 하나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나를 넣으면 또 하나가 늘어나요 하지만 나 전력을 하나밖에 안 넣기 때문에 하나밖에 발사할 수 없는 겁니다 아쉽겠습니까? 그렇다 재군돌 준비된다 가야된다 이제 너무 지연되고 있다 우리 앙이가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전력 두개 넣습니다 나 이 조그만 애들은 아 이거 괴물마음 어떡해 앙 도착디 자 여기 동굴인데요 여러분들 자 일로 오십쇼 자 여기가 보시면 여기가 살짝 움푹 패여있죠 감자처럼 야 비켜봐 둘이 가르도 안보이잖아 네 여기 있는데 여기를 가까이 가서 오클링 누르면 됩니다 나 왜 맨손이죠? 나 왜 맨손이야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고치면 됩니다 저게 여러분 위로 빨리 오세요 위로 빨리 오세요 위로 빨리 오세요 왜요? 왜요? 전투 준비! 뭐? 전투 준비야? 전투 준비! 왼쪽 위로 오세요! 포탑 말고 포탑 말고 왼쪽 위로 오시라고 해, 나가지! 침대 있는 데로 오세요, 침대 있는 데로! 이쪽 오세요! 후즈랑 나만 포탑으로 갔어 멍청이들! 자, 이거 여기로 바꿔 나가세요. E 눌러서 나오세요. 와, 뭐야 이거? 여기는 이제 가는 동굴마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럴 때 그러면은, 꼭 해 있습니다. 네. 헐, 나 여캐였어? 가슴 있잖아! 아! 개장 당부가 먹으시면 됩니다. 충격! 이렇게 해서! 먹지 마라! 어, 괜찮아 또 나올거야. 뭘 먹었는데? 곰. 곰은 나올거야. 자, 여러분 카이팅 가능합니다. 뒤로 빠지면서 때리면 돼요. 이거 서든어택 몽키가든.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앞에서 걸리면서 카이팅하면서. 와아아아아아! 후즈 어딨니? 일루와, 일루와. 이거 근데 오른쪽 위에 50 써있는 건 뭐예요? 오오, 뒤에 뭐 있다. 후즈가 못 들어왔다. 어어? 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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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고. 앞에 저기. 내가 두 개 데리고 왔어. 잘했지? 자, 여러분들 여기 앞에 있는 돈이, 먹으면은 저희가 돈 수치가 늘었나봐요. 이렇게 말이죠. 오른쪽 밑에 나오죠? 오오. 빨리 사라져. 네? Popeye 4 왜 버섯은 네? 고객들히 새로 나가오죠. 난 먹는거 아니에요? 이건 먹는게 아닌가봐. Dudududu entrada 어 뭐야! 오지퍼 있으면 자동 공격하네 가겐니 뭐가 있었는데 방금 사라진 것 같습니다 뭐가 분명 있었는데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 누가 총 먹었습니다! 누구야! 어 클릭을 바꿔서 총 쏴야 후지야 나 아니야 후지야 맞춰보는게 어때? 오케이 잘했어 띵 띵 무까네 저기 여기서 가다보면 이렇게 무기같은게 나와요 그리고 가끔씩 여기서 이상한거 나오거든요 어 렌치 빙 렌치 빙렌치 맨 어 죽었어 진짜 죽네 당연히 구란줄 알았어 저 부활시켜주세요 이 눌러서 스피드 업그레이드? 캐논 로테이션 스피드 캐논이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네 이게 도로마다 부활했다 업그레이드 품을 먹을 때마다 배가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는걸 이오코 먹어가지고 개구멍님 네 감사합니다 어떤거? 스페이스바 하고 싶지 아 맞다 그거 후즈야 오른쪽 누르면 펜치랑 이렇게 바꿀 수 있을거야 후즈가 맞나? 왜? 그렇게 하면 펜치로 나중에 배가 고장날때 펜치로 바꿔서 바로바로 하라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 몽기 스패너는 수리 가능합니까? 네 수리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스패너보다 조금 더 수리 속도가 느리고 공격력이 조금 더 세지는 것만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나중에 아이템같은거 구멍이 벽에 박지마세요 이거 너무 벽에 박는데요 이거 전라못하는게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전라못하게 보겠습니다 아 죽읍시다 전 여기서 안 비켜나가겠습니다 총 앞에 총 세치 총 꼬마 아아 야 물들어왔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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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어 넣었어 언니 물들어와 여기 대에 물들어왔다고 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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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쳤어 다 고쳤어 나는 하던대로 한다 오케이 나이스 9시 방향 12시 방향 9시 방향 9시 방향 9시 방향 9시 방향 나이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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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그것보다 그것보다 그거 뭐야 이거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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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꼬게맨 들어왔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물찹니다 2층에 비꼬게맨 어? 아 우리도 도와줘야돼? 아 됐어요 우리끼리 할게요 넌 뭘 지금 이미 다 상황 끝났는데 뭘 아 그래 언니 여기 바깥에 바깥에 상어있습니다 바깥에 상어있습니다 나 나 안되네 미쳤어 알았어 알았어 죽 놓치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와 야 근데 다 원위스콤이네 개꿀 이게 잠수저항 안으로 자꾸 침투합니다 한마디씨 여러분들 잘 보셔야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제 잘못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 미사일 쏘시는 부분 때문에 반동 때문에 튕겨 나가는 겁니다 사실 안 돼 디벨할 때 쏜다구요 자 아래 정세치 아 실력 깔겠어요 죄송합니다 저거 배 뚫리면 안되거든요 저거 배에 바로 구멍뚫는 애거든요 바로 맞추셔야 돼요 아니 진짜 너무 얇아 아니 진짜 어 꽃게맨 옵니다 꽃게맨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정말 집중해 아 배 한 번 뚫리겠다 이거 됐어 됐어 야 이거 한 번에 두 번도 죽이네 쟤는 뭐야 저거 저거 꽃게맨 배에 들어오게는 안돼요 개 개 개 개새끼 저거 개잡아 개 라켓처럼 배 들어오게 죽이는 거야 쯔쯔 빨리 좀 맞춰봐 빨리 좀 오케 하고 있다보여 최대한 비 꺾게맨 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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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밀 Что 물샘 물child tho 그냥 막 쏘세요 밑으로 쏘세요 밑으로 아 저희 둘이사는데 잠깐만 호준이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에에에에엣 열심히 넣어주세요 그냥 그녀와 구멍님 플래그 세워주시면 끝납니다 붙여 넣자마자 바로 오게에 죽였어여 게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 잘했어요 구멍님 일로오세요 머리 박으세요 일로 네에에에에엣 그래그래요 구멍님 지금 어? 황해할 시간이 있습니까? 아 지금 지금 내가 어? 동력 1보로 하나 켜놨는데 왜 눈치 조종하지 않으셨죠? 아 아무것도 안킨 줄 알았습니다 사실 필요 없잖아요 오늘도 살아남았고 후재야 너가 싸는거 해볼래? 아니 이거 개꿀인데 싫어 아 그래? 왜 내밀는데 이거? 마음에 들어 후재야 그거? 네 어 뭐야 다크템 튕긴줄 뒤로 내려가면 불을 켜야되요 아니면 앞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 켜져 저 조금 다른 부분에 약간 전략이 부족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이제 1111 체제로 가야된다 생각합니다1111 나 111 체제입니다 지금 실드 1, 속도 1, 총알 1 입니다 총알 내가 알아서 놓고 해야돼 완전 바쁜데 그럼? 아닌데요 후재가 아직 자 아래 오케이 오케이 빅복어맨 얘 한방이인가요? 아닙니다 저생물체는 개의 복어로 이름 짓도록 하지 우리가 최초 발견 bumps 어! 앞에 3시 방향 개복어! 불 켜줘! 오케이 2대 쐈는데 위에다! 12시 방향 개복어! 그렇지! 그렇다! 눈, 눈가리만 딱 보고 쭈쭈쭈쭈쭈쭈쭈쭈쭈 헤헤 내 전력이 얼마나 맞는지 어떻게 알아? 네? 어떤거? 내 전력이 얼마나 맞는지 어떻게 알아? 무슨 전력? 아이 왜 쏴! 어? 저거 잡는거 아니야? 아니야! 오! 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 아래아래아래 38 38 38 38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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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가라앉고 있어! 하나 더! 총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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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어 어디어디 구멍나 있는데 여전히 쪼만한 애기들 어어어어어 저거 조심해 저게 제일 위험해 저게 문어같은 애야 무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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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오케이 나이스 저건 배경이죠? 조그만한 애들은 네 조그만 애들은 신경 안꺼도 됩니다 오케이 근데 너무 신경쓰게 다니는데요 어어어 어어어 에이 에이 겠다 좋은데 ù ㅈㄴ 일 왜 들고왔어? 헵포들고 왔는데요? 힘으로 던질라고 그거? 폭탄 왜 갖고 왔냐고 랭몬아 랭몬아 일로와 아무도 없어? 랭몬아 이거 먹어 칼이야 왜? 후지야 너 왜 폭탄 들고 다녀? 거기서 뭐해? 거금가봐 후지야 안으로 들어가봐 후지야 우리 보여? 우리 안보이나보다 가근길 여기 가만히 있는데? 버금가봐 우리 움직이고 있어 이미 자 떠나자 후지야 우리가 너와 함께 할테니까 너가 가고싶은대로 가봐 고모님 그리고 그 시칼 그 효과가 앞에 있는 몬스 잡을때마다 밑에 그 살짝 떨구는데 그걸 먹을땐 일찍 차거든요? 없는사람이 먹으세요 있는사람이 먹지말고요 개그몽님 나 너 진주는거야 진주는 그 도인이랑 같은효과입니다 아 후지야 그거 체력떨어지면 먹으면 되는거야 가 뭘 체력떨어지면 먹으라고 살점? 살점? 어 살점 후지야 그냥 전진하면 돼 우리가 끝내줄게 아마 내가 보기엔 이쪽에 챕터 전진이 안되요 전진이 안된다고? 못쓴다 여기 엄청 많은데 후지 기다리고 있어 가고싶은거 죽었는데요? 하하핳 가그 죽었는데요? 왜 도대체 아무도 나랑 싸우러 안와 야 나도 옆에 뒤에 있었는데 너 뒤에 이상한걸로 죽었잖아 너 왜 안와 이유가 뭐야? 나 지금 뒤에서 왜 안왔어 나를 따라서 뭐 쏘는거 있길래 패턴이 더 있나 가그 부활시켜 부활 너 버그 걸렸나봐 일단 그냥 와 나 피차야 와야돼 나 고기 안에 있을래 집에 고기 살점 먹을래 왜 왜 다 살점 다 먹어 왜 나 안줘? 난 안먹고 있는데 난 안먹고 있어 가그가 먹나봐 어 이거다 이거 후자 이거는 써요? 먹어봐 저건 보이니? 어 실드 리차지 실드가 다시 생기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저거 그래? 실드 리차지 저거 안보였어? 아니 저 집이라니까 저 저기요? 흐흐흐흫 좋아 거기 있어 금방 갈게 아니 안먹고 다 집인데 금방 보인다는거야 제접하면은 안되나? 제접하면은 제접을 할 수 있을까 이 게임에 그런거 없어? 다 됐다 다 안먹었다 가자 집 나 여기 사람 잎들 지금 자리잡고 있는거 밖에 안보이는데 잎들 열심히 자리잡고 가만히 계시는데 다들 흐흐흐흐흐흐흐흫 으흫ㅎ흐흐흫 이거 뭐야? 허경영이야 허경영 하핳핳핳하 핳핳핳핳핳핳 갔게 뭐야? 후경영 웃겨야? 다시 빠야겠는데 후경영인데 후경영 어떡해 이거 일단 진행을 해보자 여기 나가보면 될것 같아요 나가보자 움직여봐 기웃겨 너 포탄 엄청 빠르게 아직 우주나 엄청 빠르게 채워놓고 있는거 같아 호주야 이제 우리 움직여? 하하하하하 아니야 안 움직여 우리 다 아직 안 움직여? 자 그러면 이 대는 이제 침몰 시키고 다시 때로운 배를 우리 죽읍시다. 우리 죽읍시다. 명예로운 주군을 가줍시다. 강규야 풀 스피드 부탁해. 오케이. 풀 스피드. 이거 아무 반응이 없어. 괜찮아 곧 끝날겁니다. 우와. 빅 개보거맨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영만 포탄이 뭐야 이거 이거 안 해. 여기 뭐 있어요. 쩌쩌쩌. 나는 케이訂閱 스피드에서 그. 뚫려져서 그 사람이 있어요. 쩌쩌쩌쩌. 게이블 있어. 게이블 어딨어. 오기 오기. 쩌쩌쩌. 쩌쩌쩌쩌쩌. 쩌쩌쩌쩌쩌쩌쩌쩌. 쩌쩌쩌쩌. 히이이이이이이이이이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